와!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시작부터 안면될밤부터 해볼까? 정이서 떨어져도 기뻐야 되는 거야. 얘네 봐. 어깨 너무 넓어서 못 온대. 얘들아! 하여튼 웃기고 자빠졌어.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부터 시키자. 도겸아! 내가 왜 우리 둘이 제일 문제야, 지금. 내가 만만하냐? 그래, 뒤에 가마. 엘받아. 아, 호시가! 빨리하라고! 야, 해! 빨리! 안전용이 와야 할 거 아니야. 안전용이 와야 할 거 아니야. 안전용이... 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좀 해, 빨리 좀. 와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빨리 가라고! 더 빨리! 더 빨리! 빨리 빨리! 더 빨리! 제대로 안 해? 자, 아래 한 번 봅니다. 아래 한 번 봅니다. 더 빨리 갑니다! 세상에 너무 슬퍼. 호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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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고 싶다! 야! 야! 할 수 있어! 우와! 호시야! 아휴... 나도 하고 싶다. 아이고, 서로 막내서럽다.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다. 장갑까지 꼈네. 순서 뺏겼다. 그래, 잘한다. 다 안다. 자, 조슈아 간다. 슈아 형, 바지 먹는다. 아무리 배가 못 받으면 바지를 먹지 말아야지. 슈아 형, 바지 먹는다. 와, 빠르다. 오, 좀 해봤네.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됐었구나. 아휴, 내가 저렇게 떨어졌어야 돼. 잘한다, 너 잘한다. LA에 산이 많다지? 준이 간다. 준이 형 간다. 형, 부담 느끼지 마라. 부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쟤 왜 저래? 부담 가졌다, 저런. 부담 가졌다. 조용히 부담 가졌어. 신천에는 암벽이 많다지? 정말? 대박. 와! 와, 준이 벌써 될까요? 야, 준아, 대박이다. 포기했어! 와, 대박이다. 포기한 거야? 와, 대박. 야, 진짜 포기했어? 대박이다. 와. 야, 야, 야. 이게 명호야. 명호야, 명호야? 뭐야, 뭐야, 뭐야. 명호가 아니라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대박이다. 다른 종목 갈까? 우리 이거 점프하는 거 해볼까? 내가 먼저 할게. 아, 그래, 그래. 뭐야, 너 고소공폴증 있는 거 아니야? 와, 뭐지?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호시야. 어.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아, 나도 형. 나 언제나 형 옆에 있을게. 그래, 나도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이 13명이서 참 오래 갔으면 좋겠다. 맞아. 어휴, 원우 뛰네. 원우야, 그냥 뛰어 내려. 이걸, 이걸 여기 잡는다고? 와, 야, 잠깐만. 저거 어떡해. 얘들아, 갈게. 가자! 원우야, 우리의 꿈을 향해. 와! 이렇게 해! 할 수 있다, 전원우! 와! 와! 야, DK. 오, DK다. 도겸아!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도겸아! 엉덩이가! 엉덩이가! 도겸아, 너의 엉덩이는 마치 사과 같아. 야, 도겸아 엉덩이 섹시하다!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와! 도겸아, 빨리 올라가. 도겸아, 뒤를 돌아. 와! 와! 와, 좋아. 둘. 와, 가자! 도겸! 아, 미치겠다, 와. 아니야, 할 수 있어, 진짜. 그냥 뛰면 돼. 하나, 둘, 셋. 밀당 잘한다. 도겸아! 스테이퍼데이! 스테이퍼데이! 가자!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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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고, 살려고! 도겸이, 살려고! 잘했어, 도겸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못해 보고 싶어요, 그쪽으로. 괜찮을까? 디노가 잘못되면 망해가 없어지는데. 나 진짜 웃기려고 한 거지. 본인 형, 진짜 무서웠어. 그래, 보셨어, 정말. 진짜 무서웠어. 진짜? 본인 정보 어떻게 되냐? 안 하려고. 안 가려고 못해. 두 개 형이 계셨나요? 네! 자,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사운드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아담이 저렇게 하면 너무... 더 널 수 있는 거야. 정말? 너무 쉬우니까. 디노이가 해야죠. 와! 진짜 이거 계속 하고 싶지는 않은데 민규 시키면 안 되겠지? 나? 와, 민규 형은 해야겠다. 야, 나도 했는데 너 못 하면 진짜 너 겁쟁이다. 너 나한테 겁쟁이 소리 듣고 싶어? 나 근데 올라가면 바로 뛰어. 와, 진짜? 나 재미없을까 봐 안 뛰는 거였어. 뭐라고, 민규야? 장비 안 킨다고? 민규야, 너가 오래 끌면 형이 번지점프 콘텐츠 만들 거래. 그날 촬영 안 갈 거야. 민규야, 올라가서 밑에 보면 진짜 안 돼. 밑에 보면 너 진짜 못 뛰어? 열 받아. 야, 빨리 해! 빨리 해! 아, 기민규 형 안 해? 야, 조용히 안 해. 민규 형 빨리 안 내려오면 나보다 동생이다. 형! 형! 간다. 하나, 둘, 셋! 야, 너희 다 죽었어 진짜. 왜? 좋아, 좋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야! 아! 와, 진짜 겁쟁이구나. 둘, 셋!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유, 씨! 아유, 씨! 왜 잘하는 거야? 야, 네가 잘하면 내가 뭐가 되냐? 카라멜빡콘이다. 그냥 이유 없이 기쁘다. 그러니까, 아 정말. 버논이 어때? 카라멜빡콘이 맛있어. 맛있어? 응. 넣었어요. 와, 조슈아. 슈아, 11개는 어디 갔어? 11개? 어. 네가 뽑아먹어. 기쁜이야. 네가 뽑아먹어. 디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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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순대로 하오지. 열 받아. 야, 이거밖에 안 사오면 어떡해. 왜, 이거밖에 안 사오냐고! 알아서 사오를게! 사오자, 사오자. 안 돼, 안 돼, 안 돼. 따라오지 마. 진짜. 야, 우리 화내도 목소리 좀만 낮추자. 약간 너무 시끄럽다. 네가 뭔데 볼륨을 낮추라, 마라야? 나 형 동생인데? 네가 제일 시끄러운데? 아, 왔다, 왔다. 콜라도 오냐, 콜라! 나! 콜라. 그건 문준이잖아. 나 문준이잖아. 나 부담이 없어. 나 못 사랑해. 야, 너 먹고, 나 먹고. 거고, 너, 거고, 너! 야, 코코, 어? 나도 코코. 나도 먹을게. 야, 누가 문준이야, 누가 문준이야? 아! 간만에 다 같이 놀러오니까 좋긴 좋다. 뭐야, 지금? 현재 나 감성으로 왜! 너 맨날 이런 맨날 하지 마! 데미 없잖아! 응! 세상은 너무 슬퍼. 응! 자, 그럼 우리 슬슬 어떻게 다음 게임으로. 그래, 이동하자, 그래. 뭐 할 거, 정하고 가자. 그래, 그래, 그래. 뭐 할까? 아니면 제일 가까운 거 여기 가도 좋아. 가자, 가자. 에이사! 앞에 있구나. 괜찮을까? 나 다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오, 디노야. 어, 디노 멋있어. 얘 뭐야? 어, 소심해. 얘 뭐야? 와,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조심해, 조심해. 디노야, 잘 가! 야! 야! 자, 가, 가! 분노 바꿔, 분노! 분노 바꿔! 분노도 바꿔! 자, 포즈, 포즈, 포즈. 포즈,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어쩔 수 없이 이게.. くん이 자면, 너무 슬퍼. 헤에에 alerts. 우리 이제 집 Sega 갈까. 애들 이렇게 노는데 어떻게 해? 야, 울 해야 돼. 슬퍼야 돼, 슬퍼야 돼, 슬퍼야 돼. 슬퍼, 슬퍼, 슬퍼. 아, 기묵아 어땠, 저렇게 됐을까. 승관이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승관이 잘 때 안 됐냐? 아, 승관이 문자가 안 울고 싶어. 우리 сп Shadow 가자. 퇴근! 야 승산이 잔다 가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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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산이 잔다! 바이!